오늘은 상당히 맛있는 우동을 먹고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원필름입니다. 파주 헤이리 프로방스 쪽에 상당히 괜찮은 우동집이 있어서 아주 오랜만에 방문을 하였습니다. 프로방스 도로를 쭉 가다 보면 국물 없는 우동집, 송우현의 파주 국물 없는 우동이라고 있습니다. 이 집도 꽤 오래된 그런 우동 전문점인데요. 말 그대로 국물이 없는 북학회 우동을 아주 맛있게 맛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. 꽤 좀 작은 식당이지만 맛이 정말 좋고요. 주차는 식당 앞으로 하시거나 근처 공영주차장 이용하시면 됩니다.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고 매주 월요일은 휴무입니다. 또 손님 많으시에는 카운터에서 대기표 받고 주문하시고 기다리시면 되고요. 기다리는 이런 자리들도 따로 있습니다. 그러면 또 계단을 올라가서 바로 입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식당 입구에 또 여러가지 좀 글귀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인데요. 상당히 좀 친절하고 한 끼 식사 기분 좋게 하기에 좋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. 식당 내부는 신발 벗고 들어가야지 되고요. 전부 좀 이 자식 테이블로 되어 있습니다. 안쪽에도 공간들이 있는 그런 곳이고 한쪽으로 보시면은 또 춘잔의 재면실에서 재면실이 따로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. 메뉴판 보시겠는데요. 이 부카케 우동 3가지 종류로 해서 있습니다. 또 생명 포장도 가능한 그런 곳이고요. 또 이 음식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또 이 우동이랑 맛있게 먹는 방법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. 또 이 집 식당 뭐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적어 있어서 한 번쯤 보시면 좋고요. 허영만 화백도 다녀간 그런 곳입니다. 백방 기행에 나온 것 같고요. 면 삶는데 최소 18분이 걸리기 때문에 하여튼 우동 나오는데 20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 집은 이 면을 발로 하여튼 족타로 해서 반죽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. 테이블에 있을 것 다 있고 밑반찬부터 바로 세팅이 됩니다. 샐러드랑 깍두기랑 단무지 다 무난한 편이고요. 또 멸치 육수도 따로 나오기 때문에 좀 마시기도 괜찮습니다. 사이드 메뉴로 있는 고로케를 먼저 좀 주문해 봤고요. 고로케 이 고구마 이 고로케로 나왔습니다. 좀 꽤 뜨겁기 때문에 좀 천천히 먹어줘야 되는 그런 고로케이고요. 고로케 한 입 딱 베어물면은 아 맛있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나는 그런 고로케입니다. 우동 나오기 전에 입가심용으로 먹기 좋은 그런 고로케였고요. 또 우동 주문하면서 또 사이드 메뉴인 새우튀김도 하나 주문하였습니다. 뭐 많은 분들이 새우 부카케 우동을 주문해서 먹는 그런 곳인데요. 저는 이날은 떡 부카케 우동을 주문해서 먹었습니다. 새우튀김 따로 또 추가 주문하면은 단호박튀김도 같이 나오는데요. 새우튀김 사이즈 괜찮고 껍질 뭐 없이 바로 잘 튀겨져서 나왔기 때문에 꽤 맛있게 새우만 느끼면서 먹기 좋은 그런 새우튀김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. 이 부카케 우동은 구성이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이 토핑만 새우, 오뎅, 떡으로 따로따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. 떡 부카케 우동 이 집 다니면서 처음으로 먹어보는 것 같은데요. 인절미처럼 보이는 떡이 딱 4개 이렇게 좀 있습니다. 이 부카케 우동에는 뭐 단호박튀김이랑 가름무, 대파, 또 계란튀김도 보이고 튀김가루도 보이고요. 또 밑에 쭈유도 있기 때문에 면발이랑 다 잘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. 이 집은 특히 면이랑 이런 소스랑 다 같이 섞기 전에 이 계란튀김 반숙 계란튀김이기 때문에 이걸 터뜨려서 노른자와 함께 비벼서 드시면 더 맛있는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럼 바로 이 우동 맛을 보도록 할 텐데요. 우동 면발 딱 보기에도 상당히 두툼해 보이는 그런 우동 면발입니다. 면발로만 따지면 아마 전국에서 거의 손가락 안에 거의 탑 수준의 그런 우동 면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꽤 정말 쫄탱쫄탱 쫄깃쫄깃 맛있는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이 떡도 먹어줬는데요. 인절미 떡 딱 튀겨져서 나왔는데 인절미 떡도 찰지게 먹기 좋았습니다. 한 입에 먹기도 좋고 배워서 먹기도 좋았는데요. 식감도 좋고 우동과 함께 잘 어울렸습니다. 단호박튀김도 이 호박의 단맛 느껴지고 단호박 역시나 맛있게 잘 튀겨져서 같이 먹기 좋았고요. 우동 한 그릇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입 먹어보면 이 집 또 방문하게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. 상당히 맛있는 정말 우동 면발에 탱글탱글한 그런 식감을 제대로 느낄 수 있고요. 어느 정도 먹다가 깨도 갈아서 넣어서 또 다시 잘 비벼서 먹어줬습니다. 이렇게 드시면 조금 더 고소한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우동 한 그릇 양이 살짝 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또 사이드 메뉴 주문해서 드시면 꽤 포만감 있는 그런 맛을 느낄 수가 있고요. 정말 송우현의 국물 없는 우동 오랜만에 방문해서 북학해 우동 확실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서울의 난가자동에 있는 갓다츠 물이랑 비교해도 좀 더 손색이 없는 그런 국물 없는 우동 맛집이고요. 파주 간다고 하면 한 번쯤 가볼 만한 그런 우동 맛집입니다.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